뇌 뇌 뇌 뇌 뇌 뇌 뇌 막방 막방입니다 일단 갑시다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막방이 있어서 첫방이 있어서 다시 오고 회자정리 하는 거지 동윤호 회자정리 네? 안 들려요 인예 때문에 네? 웃기지 마 마이크 테스트 앉혔으셨어 하트 하트 줄거에요 지금의 앙 오 좋네 이거 했는데 잘 안보였어요 보았어요? 잘 읽고 있어요 여기 손 잘 보이는데 손이 이렇게 찌부대가지고 하트인지 무슨 핀지 키스 너무 맛있어 이걸 먹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들어야 예쁘게 나올까 우와 왕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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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보 찍는 중 여러 각도에서 수십 장을 찍어 이제 또 스웨프를 아 난 좋아한다 난 좋아한다 난 좋아한다 난 좋아한다 이제 또 음료수 광고 이제 반지 광고 이제 아 나 왜 이래 오늘 지금 좀 거의 먹었나봐요 없는 것 같아 나 원래 이러지 크리스탈 안녕하세요 우리는 씨엣스입니다 와 와 망방이예요 망방이예요 저희 벌써 망방 끝났지만 그걸 이제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니까요 여러분들 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럼 우리 또 만날 것을 약속 좀 찾아봐 약속 좀 자주자주 찾아뵐게요 아쉽지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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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될 것 같으니 그래서 이전부터입니다 피스타일 킬리업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씨엣스였습니다 약속 약속 킬리업 안녕하세요 오늘 씨엣스입니다 아쉽지만 아쉽지만 흥믄 아쉽지만 방금 잘하셨어요 아쉬운 멤버들 너무 어떤 아니 왜 저렇게 손이 손은 어떻게 손이 저렇게 이뻐요 손에 손이 저렇게 손이요 왜 이뻐요 아 저희 주머니만 해드려봤어요 다 읽어뵐청 태블 조아야죠 태블 음악방송 1등을 한다면 긴장금 이라는 질문 오 왜야? 아 28번 아 네 아 오오 자 여기 지침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CS 유진희입니다 항상 계속 되자고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언니는 아들이 생년월일에 잘 왔어요. 앞으로도 꼭 물어봤어요. 우리 간단하게 포토타임 가볼까요? 네. 네 조심해 가지고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인사 드릴게요 크리스탈 클리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이쉬였습니다